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MLB 최고의 이도료 오타이쇼에이가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오타니의 수술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타니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전하며 최선을 다해 야구장으로 복귀하겠다 답했습니다. 이날 오타니의 수술을 집도한 엘라트라체 박사는 내년 시즌 개막전에는 타자로서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며 이듬해인 2025년에는 이도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은 다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던 오타니의 몸값이 수술로 인해 변동이 생길 전망입니다. 올 시즌 이후 FA 자격을 획득하는 오타니의 향후 거취에 대해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도료 오타니 슈웨이의 수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